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살펴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의 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이 와중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4% 정도 반응을 보여주고 있구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시장 흐름과 종목 흐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25% 하락 코스닥이 마이너스 0.07%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장에서는 양매도 4,400억 코스닥은 외국인 1,100억 매도 기관들 730억 배수 선물시장은 완연한 하방 포지션에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플러스 0.5%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12,000조 정도 들어와주고 있구요 외국인들은 매도 기관들도 소령 매도이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수급 자체는 아니다 라는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간보기 상태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는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이거인거죠 이번주에 FOMC가 있어요 이번주에 FOMC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눈치 보기에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파월이 어떤 식의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말그대로 그냥 아 이렇게 아 이거 진짜 파월이 잘못 입 열면 또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스탠스와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게 현재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실제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대산 로보틱스 또한 마찬가지로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살짝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코스피 200 편입 예정 종목 해가지고 이제 적용이란 앞둔 가운데 사실 편입 예정 종목군들이 부각을 받아주고 있고 대산 로보틱스도 부각을 받아주고 있죠 우리가 하지만 기억을 해나가야 되는 모문 중 하나가 현대가 이제 로봇 관련 기업군들에 대한 지분을 지금 다시 한번 더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로봇 관련된 지분 이슈가 나와준다 라는 뜻은 다시 한번 더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만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놔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로봇 관련 주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산 로보틱스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명확하게 이 로봇 관련 기업군들이 대장급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의 강한 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를 들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슈와 제로와 모멘텀과를 붙여가지고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점상으로 봤었을 때 모든 주식이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확률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현 수급의 상황과 움직임과 연기금이 대한민국 시장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인다라고 해놓고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기업군들이 꽤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죠 두산 로보틱스 솔직히 전체 물량 대비해서는 그렇게 유의미하고 드라마틱한 매주입이 들어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지고 있다는 팩트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흐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여전히 올딩 포지션 유지를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나 그랬듯이 허봉제TV 주도주체험도 꼭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무료체험 1주 목표수익 25%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좋은 결과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 가시적인 결과물 창출을 해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드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조금 깔끔하게 두산 로보틱스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